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정보보안솔루션 개발, 공급 및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윈스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83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4.8%, 비용의 증가율은 3%입니다. 매출은 2018년까지 다소 정체 후 19년부터 계단형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10년간 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6.6%, 단기순이익률은 16.4%로 높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도 높은데 이익의 편차도 그리 크진 않습니다. 특히 2019년부터 고정비 성격이자 주요 비용인 인건비는 고정되고 매출이 증가되면서 이익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40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간 단기순이익 누계에게 40%만을 유형자산에 채 투자하고 있습니다. 주요 유형자산은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은 크게 창출하고 있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5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588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수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익금 확인되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조하는율은 37%로 보통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3.2%입니다. 이상 윈스였습니다.